인컬 그레쥬에이션 스타일, 스파니엘 스타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컬로 드라이를 진행해 줍니다. 작업 순서 1,2,3 순서는 앞전, 스파니엘, 이사도라 스타일과 동일합니다. 드라이어 하기 전에 수분을 도포하고 타월 건조한 후 프리드라이 하여 줍니다. 브로킹 시술 시 브러쉬 폭 지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줍니다. 4 내지 6등분으로 브로킹 하여 줍니다. 사이드, 센터 파트, 이어 투 이어 파트 등 그레쥬에이션은 모발 길이가 짧음으로 6등분 해주어도 됩니다. 사이드, 재화 수술 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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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포인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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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